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주도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시간에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판례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제주 MBC 추가 취재 결과 제주도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까지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벌칙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입니다. 지자체별로 벌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혼선을 줄이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형사고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시효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넘은 위반 행위의 경우 고발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공소시효에 따른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광주, 부산광역시 등은 이 지침에 따라 공소시효 없이 원칙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일 안 했을 시에 고발 조치하고 또 시정축구가 나가요. 근데 따로 공소시효나 그런 거였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또 불법 건축물의 시정명령 횟수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침에는 시정명령 횟수는 두 차례로 명시돼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 차례 더해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른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오랜 경험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행정당국에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불법 건축물은 모두 3,300여 채. 하지만 제주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가 보전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